네, 그 특별법을 한번 봐볼래요? 마지막에 나오는 특별법인데 첫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그 다음에 아마 집합건물을 했었죠 우리가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오늘 명의신탁인데 이 명의신탁은 79번이나 80번 정도의 문제가 배정이 되고 하나 정도가 문제가 나와요, 하나 정도가 그런데 특별법은 항상 6문제가 나오지만 한 5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방학 숙제로 그 특별법 문제 40문제 드렸죠 답을 이름 써가지고 제출하시라고 데스크에 그럼 그거 확인하고 나서 해설지를 아마 드릴 거예요 그걸 하시면 되는데 꼭 부탁드려요 아니, 그러냐면 방학이면 일주일은 쉬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올 거고 하루에 5문제씩만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여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풀어놨을 건데 방학하면 보통 한 이틀 쉬죠 그 다음부터 다시 3일째 될 때 공부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명의신탁은 누가 발표를 했냐면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하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부동산실명제라고 해서 발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셈은 지금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돼 있는데 셈은 거의 우리 민법은 거의 80%가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거의 그리고 한 20% 정도가 중간 생략 등기 형태 있죠 그 형태를 문제를 보통 냅니다 아마 중개사법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쉽게 문제를 풀 거예요 명의신탁을 한번 보시면 정확한 명칭은 명의신탁은 아니고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그러지만 그런데 이 명의신탁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유효라는 의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이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아서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호명의신탁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구분소유죠 공유라고 하는 거 기억나나요? 저 공유 파트에서 구분소유죠 공유해가지고 원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네 거 내 거가 정해져 있는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게 구분소유적인데 이 두 개의 자체는 아예 이 명의신탁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얘는 모두가 뭐예요? 유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의한 것들은 그런데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종중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중관 또는 배우자관인데 이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혼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적용이 되냐?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문중에서 종중에서 오촌 당석한테 명의신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촌 당석한테 그럼 이 부실법이 적용이 되는데 얘들은 탈세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탈세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얘들은 유효가 되는 거고 만약에 탈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했다면 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 배우자관의 명의신탁이라고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탈세의 목적이 있냐 없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명의신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자가 명의신탁인데 이 이자가 명의신탁은 거의 처음에 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지문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갑이 부동산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명의신탁 그러면 유효인 경우도 있지만 시험용으로 나오는 명의신탁은 전부 다 무효란 전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효라고 합시다 명의신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신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명의신탁은 유효의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가 되니까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 무효 등기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얘도 무효가 되겠죠 이것도 이게 무효면 얘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효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명의신탁은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으니까 이게 103조 위반이 되느냐 이게 논점이 됐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만약에 103조 위반이 돼버리면 이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건 불법원인 급여,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갑은 의리라는 사람에게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의리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이걸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2자 간 명의신탁은 3자가 병으로 나와요 그런데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은 무조건 정이 나와요 그러면 지문 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쭉 나가다가 한 두 줄, 세 줄 됩니다 사령이니까 퀘스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그럼 5번 중 어디든 이게 딱 읽어보니까 여기가 자금이 나와요 자금했다, 그런데 값과 우리 샀다, 그런데 누구한테 등기를 한다 그럼 여기 중간에 정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정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여기가 선악이 들어가야 돼요 선악은 얘는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이자만 보호된다 아니면 악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답이에요 그냥 이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훨씬 이 정이라는 게 그런데 2자가 명의신탁에서 3자는 병이에요 그런데 중간 생략하고 계약 명의신탁은 3자가 항상 정이 돼요 이 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3자가 이 세 명을 다 모두 소진해 버리기 때문에 이따 보면 나오는데 그럼 얘가 무권리자란 말이죠 의리라는 사람이 얘가 무권리자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이걸 매매를 통해서 샀어 그럼 얘가 선이다, 그렇죠? 선이다 그러면 얘는 보호가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리라는 사람이 뭔가 법률 행위를 할 건데요 이 법률 행위가 만약에 무효가 됐어요 얘가 취소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그럼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그럼 얘는 무권리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데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팔았단 말이에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가 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이에요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요 안 됩니다 얘가 무권리자면 얘는 절대 보호가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원칙을 기억을 못해요 원칙을 이게 원칙인데 얘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가 우리 시험범의 여덟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덟 가지를 좀 외워두면 문제를 풀 때에 문제를 풀 때에 뭐랄까 좀 편하게 풀어요 문제를 풀 때에 편하게 풀고 나중에 선 끝나고 나와서 난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거의 대원들이 이걸 외우면 그럼 예외가 뭐냐 첫 번째는 갑과 을 사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비지니, 통정, 차고, 사기, 강박으로 여기가 이루어졌고 이때 무효, 치소에 따라서 조력이 없어지면 이 을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누구일 때는요 선의일 때는 삼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다섯 개가 벌써 나온 거죠 여덟 개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이 해제된 거죠 여기가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팔았습니다 병에게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가 돼요? 해제 후에 선의 삼자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번 주에 배웠던 담보가 등기에서 양도담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래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재무자는 돈을 변제하고 말소할 수가 있는데 그 말소 청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게 선이 10년, 선이 10년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담보가 등기라고 할까요? 담보가 등기에서 선이 삼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지금 누구한테 제 삼자에게 팔았는데요 이 삼자는 누구만 선이 선이 선인데 얘는 누구예요? 선이도 되고 악이도 돼요 이게 특이점이기 때문에 또 얘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항상 그런데 얘가 항상 거의 대문이 정의라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문들이 이게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원칙은 얘가 무권리자면 부호가 안 된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뭔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가 무효입니다 여기 밑에가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선의자였다고요? 선의자고 밑에가 정이 있는데 이게 악의자예요 그러면 여기가 비통착사각이나 해제, 담보, 명의신탁이 아닌 상태에서 얘가 무권리자죠 그럼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얘 안 되죠? 그럼 얘는 보호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엄폐물 법칙을 물어보는데요 엄폐물 법칙은 이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가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악의일 때 보호가 되느냐 그걸 묻는 게 엄폐물 법칙인데 여기서 아예 보호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엄폐물 법칙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자가 명의신탁인데 여기 보시면 명의신탁은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강행귀정입니다 이거 강행귀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의신탁은 원칙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몇 조 위반은 아니다?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얘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된가요 안 된가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말 보이죠 만약에 이게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의 배우자 간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인데 탈세 목적이 없었어요 탈세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요? 유효, 무효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고 탈세 목적이 없다면 유효인 거죠 지금 부동산이 누구한테 있어요? 명의로 되어 있죠 갑은 이 명의신탁을 어떻게 해요?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해지를 해서 이 등길을 돌려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배우자 간인데요 배우자인데 여긴 탈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기가 넘어와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좀 다르죠 얘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죠 왜요? 무효인에는 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효인 상태를 가지고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해지한다고 그러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에는 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데 첨장에 가면 신탁자는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래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맞아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가 틀리냐면 앞에가 틀린 거예요 앞에 부분이 뭐였어요? 해지하여 이런 건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는데 해지하여 그럼 틀린 거라고 단어가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다고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내용 자체가 해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수탁자고 거래한 사람이 지금 의리란 말이에요 거래한 삼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병이었죠 이자간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신탁자 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을 보이시죠? 1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유효 무효? 무효 자,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 뭐라고요? 무효 이 등기를 뭐라고 불러요? 원인, 무효 등기 원인, 무효 등기가 돼요 원인이 무효니까 그렇죠? 이것도 무효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끔 나오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을 이렇게 을 앞에 명의신탁을 하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얘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불안하거든요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수탁자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신랑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개풀은? 자, 와이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믿어요? 자, 개풀은? 자, 그런데 만약에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수탁자가 재산을 누군가에 빼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삼자가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 삼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자, 빼돌린다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놓는 거야? 가등기를 해놓는 거야 가등기 자, 이 가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등기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명의신탁이었죠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인데 얘가 유효라고요? 어떻게? 원인 무효인데 네, 무효죠 이게 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첩기약이에요 그러면 첩기약은 무효인데 등기는 유효라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원인 자체가 무효이면 그에 따른 효과도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니까 이게 자, 그래서 얘 무효가 되고 얘도 무효가 되죠 그럼 모두가 뭐예요? 무효가 된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예요? 신탁자 가백에 있고 이 사람은 나중에 뭔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아니, 직접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해지란 말을 써서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알겠죠? 진정 명의 회복은 당연히 가능하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은 지문의 한계성이 있고 하나 더 쓴다면 네 번째 해가지고 누구한테 을 을이 누구였죠? 수탁자가 누구에게? 제 3자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을 하면 유용가요? 무용가요?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그렇죠? 불문하고 권리를 지득할 수 있다? 없다? 권리의 지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덧붙이면 되겠는데 이자가 명의신탁은 이게 다입니다 나올 게 없어요 지문 자체가 한계성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자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을 보는데 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도 어떤 지문의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되죠 원래는 병이란 사람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걸 갑이란 사람하고 실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자가 되고요 이 사람이 매수자입니다 매수자, 이 사람이 그러면 진짜 얘들은 매매계약을 했습니까? 예, 맞아요 얘들은 정말 매매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당연히 유효입니다 그럼 유효이면 갑은 병에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가 유효이면 매매가 유효이면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매매가 유효니까 등기를 달라고 하지 그래서 대금반환이다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 부동산을 가져오면 이 사람의 재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거라고요 그래서 탈세 목적으로 을 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냥 명의신탁은 무조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신탁자죠 수탁자 이건 신탁자가 되고요 얘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이죠 그럼 명의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도 역시 뭐가 돼요? 무효되죠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당연히 병이 되는 거지 갑이 될 수는 없어요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는 됐지만 등기 이전은 못 받았거든요 그럼 소유자 병은 당연히 을의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병은 귀찮아요 왜요? 대금도 받았죠 갑의 부탁을 받고 등기도 넘겨줬죠 이게 무효라고 내가 등기 가져와서 다시 넘겨줘? 나는 귀찮다고요 그럼 병은 내비 두어버린다고 매매 대금 받았으니까 누가 속타요? 갑이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를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 진정 명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말소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 친구가 이렇게 봅니까 팔았어요 여기서 정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중간생약이나 계약 명의신탁은 갑을 병을 모두 소진해 버린다고 그럼 3자가 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뭐일 때는요? 선이다 악이다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또 하나 원래 이 의리라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니까 다시 넘어갔다가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뭘 줄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나 이렇게 넘어가나 실체 관계는 부합이 되거든요 갈 사람한테 갔으니까 얘는 유효 뭐예요? 유효 그래서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은 결론적으로 이게 다라고 지문 자체가 그래서 지문에 한계성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매도자 갑 매수인 갑은 제3자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에 매수하면서 등기는 타임 명의 즉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번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그럼 갑은 병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 청구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은 병을 대위한다 동그라미죠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이시죠? 말소 청구가 가능한데 옆에다가 직접 말소는 된가요? 안 된가요? 직접 말소 안 되는 거고 혹시 진정명이 나올까 봐 진정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등기 모두 뭐예요? 무효 소유자는 병이죠? 병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래 소유자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 병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병은 무효인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게 지금 표현 자체가 직접 말소 청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하나 더 써놓으면 좋은데 4번이 요구예요 3번 4번 여기 보이시죠? 안 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분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치대간다 그럼 여기 3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의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쓰면 되죠 5번 누가요? 을 수탁자가 누구에게? 신탁자죠? 신탁자에게 자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유효 뭐예요? 이건 유효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총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10문제가 나온 다음에 명의신탁에 2문제 정도나 3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게요 이 사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좋죠 이건요 자 이제는 4번을 한번 가볼까요? 계약 명의신탁 얘가 거의 7, 80%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된다고 이것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오시면 계약 명의신탁은 연결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경매하고 연결이 돼요 경매하고 자 그럼 이걸 지워보고요 한번 연결돼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죠 명의신탁을 하고 자금을 줄 건데요 자금은 꼭 갑이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을 돈으로 사가지고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병이란 사람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매매계약은 병하고 을이 체결을 합니다 매매계약은 을과 병이 체결을 합니다 자 매매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등길을 가져올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갑이 돈 주고 네 명의로 사갖고 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나에게 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동산을 팔아서 이 느낌이 나오면 그걸 나한테 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모두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무효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명의신탁은 병이란 사람이 이 둘 간의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이 명의신탁은 무조건 뭐가 돼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누가 뭐래 해도 다만 다만 병이란 사람이 명의신탁을 모르고 이제 매매가 된 거죠 모르고 했다 그럼 매매는 유효 무효 등기는요 유효가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을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근데 병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유효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럼 얘는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병이 된다고 근데 병인데 이걸 팔아먹어버렸다는 거야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정 봐봐요 가불병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정밖에 없어요 뜬금없이 무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패턴 1, 2, 3, 4지 1, 2, 3, 5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정의란 삼자가 매매를 한 거죠 그럼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계약 명의신탁은 얘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어차피 이거는 한 시간 좀 소비하는 거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 봐도 돼요 아직 보지 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사정을 모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건 선이병이란 말 여기가 그럼 머릿속의 사이클이 선이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3월 갑과 명의신탁 을을 맺고 을은 갑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병에 X부동산을 매수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했다 갑을 명의신탁하고 병에 X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매매해서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보였어요? 같은 문제죠 지금 그런데 여기는 얘가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문 중에 그럼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 밑에 1, 2, 3, 4, 5에다가 선이 악의를 집어넣거든요 병이 선이다 병이 악이다 병이 선이다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형태는 이미 선이라는 걸 지우고 아이고 여기 이 문제는 이미 선이를 갖다 놨어요 모르는 병 하고 갖다 놨다고 이 문제가 훨씬 쉬워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풀어내는 것은 수험생의 자세가 아니에요 수험생의 자세는 문제를 빨리 풀어서 그 문제를 맞히는 게 자세예요 명의신탁을 나는 알고 싶어요? 알지 마요 합격한 다음에 아세요 우리는 형 공부를 하는 거지 이 명의신탁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의 배경이 뭘까? 중요하지 않아요 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머리 사이클이 이게 계약 명의신탁인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지 이자가 명의신탁인지를 알아야 사이클이 맞춰져요 그래야 머리가 싹 돌아간다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물권법 51번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끔 가다가 점유권은 몇 번쯤에 명의신탁은 몇 번쯤에 문제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쯤 가면 그게 명의신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머리가 스스로가 돌아가요 사이클이 그래서 푸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얘가 명의신탁 문제인지 동시행 항변권 문제인지 3자를 위한 계약의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면 그 순간에 당황을 해버린다고요 한 1, 2분 정도가 그럼 이 사이클이 맞춰지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누가 글드라고 쳐보고요 어떤 분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 5년만 공부하면 괜찮다고 그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 안 돼요 40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실력은 25개가 25개가 간단간단 나오는데 40개를 다 풀려고 그래요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그러면 과감하게 10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10문제를 어떻게 찍어요? 1, 1, 1, 1 써요 그럼 뭐예요? 최소한 2개는 나오겠지 찍어둬요 찍어도 2개 나옵니다 풀면 안 나와요 그런데 찍으면 나와요 이불가 요상이에요 그리고 30문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22문제를 마치세요 그럼 30문제, 22문제는 정확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민총이나 특별법은 한계성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내 편을 만들어놔야 돼요 부동산 학교론 같은 거 감정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산문제 예를 들면 계산문제가 한 7문제, 10문제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계산기 들고 가지 마세요 그럼 붙어요 중계산은 계산기를 들고 가서 24개짜리가 맞는 사람이 두드리고 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이미 뒤에서 밀려버립니다 시간에서 내가 계산기를 두드릴 정도의 실력이면 평상 30개 이상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드렸을 때 점수가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15개 맞고 20개 간단간단 넘고 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여유로워요? 시험장에?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마세요 40개를 다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자신 있는 걸 푸세요 자신 있는 걸 그걸 24개만 마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요 자 그럼 빨리 풀어요 그리고 신중히 풀거든요 민법은 조사 부사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자 찍어요 10개 푸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단 40개를 다 찍으면 붙을 수 있나요? 못 붙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찍어 가 근데 7년 전에 내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중계사 시험은 14개 맞았는데 그 학교론이 14개 맞았는데 그때 한 문제가 구제돼서 15개가 된 거예요 14문제니까 그래도 2개 차이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한 문제가 구제가 되니까 더럽더라고요 기분이 왜 더러운지 아시겠죠? 16개면 저는 붙었거든요 나는 민법은 100점 맞지 않더라도 90몇점 맞을 거 아니에요 학교론 과락을 면하는 게 16개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구제가 안 돼버린 게 나았죠 저한테는 위안이라도 되니까 그래서 그 뒤로 안 봤어요 중계사를 이게 내가 접수했지 자 이번 했어요 이제 접수 1차 막 내년에 2차 떨어질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내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자 여기 이해는 되죠? 학교론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안 봤어요 이분은 찍을 거예요 16개 자 읽어야 되는데 부동산 학교론 딱 보자마자 가더라고요 제가 잠이 오더라고요 자 여기 선의학이 이거 이해 되죠? 자 여기서 하나 더요 이 의리라는 사람은 남의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한 거잖아요 부당이득을 본 거죠? 돌려줘야 되죠 뭘 돌려줘야 돼요? 자금을 돌려줘야 되지 등기를 돌려준다 부동산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판례가 하나 나와요 2014년도 판례인데 잘 나오지 않는 판례는 돼요 이 친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할 때 돈이 없으면 돈 대신에 돈 대신에 뭘 넣어요?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걸 대물변제 합의를 하는 거야 이게 자의거든요 그럼 이건 부동산을 주는 거란 말이야 부동산으로 자금 대신에 이걸 주겠다 이거죠? 이건 유효부예요 이건 유효예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요 그래도 한 번 혹시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이 매수자가 됩니다 매도인 병을 체결한 후 수탁자 을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다 보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1번하고 4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수자가 누구예요? 여기서요? 병이에요 웬만하면 갑을병이 안 바뀌어요 여기는 갑을병이 안 바뀝니다 매도자가 누구예요? 병 여기 병이잖아요 여기 매도인이잖아요 얘가 누구고요? 매수인이고 매수인이 이게 수탁자잖아요 이걸 사온다니까 이 돈으로 사실관계 확인했어요? 그럼 병이 선이죠 그럼 병이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악이잖아요 선악에 따라 달라져 버리니까 그럼 등기는 뭐가 돼요? 유효 수탁자가 누가 돼요? 소유자가 되는 거라고 얘는요 그 다음에 매도자가 악이에요 그럼 무효죠 등기 그럼 소유자가 누가 돼요? 여전히 매도인 병이 되는 거예요 선악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무효죠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하죠 그럼 뭘 줘요? 매매대금을 줘야 돼 등기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물변제 대물변제 이렇게 나오거나 여기 자의 이렇게 나오면 대물변제 합의는 유효다 무효다 이건 유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 판례를 더 쓰면 매도인 병이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 등기 전부 다 무효고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고 수탁자 의라고 거래한 삼자가 있죠 누구예요? 정 정은 선악을 불만하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볼게요 문제 1번 이 명의신탁이 나오면 얘가 이자간인지 중간인지 계약인지를 꼭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머리 사이클이 맞춰질 수 있으니까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빨리 파악해 보세요 어차피 이자간 아니면 중간생략 아니면 3자간 계약 명의신탁이죠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값 그럼 병 소유 부동산이네 병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매수했어요? 값이 매매를 했다는 말이잖아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여자친구 을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야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했네 그럼 이건 뭐예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넘어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라고 했어요? 얘 무효죠? 얘 무효죠?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등기청구권 있죠? 대금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얘 팔아먹을 수 있죠? 유효, 무효, 유효 자의 넘어갈 수 있죠? 유효, 무효, 유효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 설문지가 그럼 밑에 보면 병은 값과 을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선이요 여기서는 병이 알았냐 몰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2번 병이 값과 을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선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 무효? 이것도 무효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명의신탁 무효 등기 무효 3번 이거 해지를 원인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냥 하나 얻은 거지 이게 없다 했으면 괜찮은데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여기 정 나왔어 보이죠? 정 그럼 정은 누가 봐도 3자지 그럼 누구로 가야 돼? 선악을 불문하고 확인했죠 그럼 이 저당권이든 소유권이든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혼인했네 그런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데 나는요 1번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다면 저는 이의제기 100% 들어가요 복수 정답을 만들 겁니다 그 이유가 얘는 답이지만 혼인했죠 그럼 소급하여라고 돼 있죠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유효가 된다 이 멘트가 왜 이게 좀 불합리하자면 이게 틀리긴 틀린 게 맞아요 맞는데 탈세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멘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는 무조건 유효로 갖다 놔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물고 드러날 수도 있다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부부 간의 명예신탁이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탈세의 목적이 있냐 없냐 그 부분도 전제가 깔려야 된다고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2번 문제 가보세요 2번도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갑은 엑스토즈의 소유자인 누구예요? 소유자인 누구예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네? 그렇죠? 병 소유 갑이 샀죠? 명예신탁 했죠? 소유권 이전등이 명예신탁을 했다 틀린 거 1번 을로의 등기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 무요? 여전히 유효니까 등기 청구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죠 1번 지문하고 같죠? 2번 갑은 병을 대위한다 보여요? 대위에서 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안 되고 진정명이 안 된다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다 막아놔야 됩니다 갑은 직접 써졌네?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의 들어왔죠? 굳이 읽을 필요가 없네 자의 보인가요? 자의 나오면 끝을 봐요 유효 보요? 유효 정 나왔네? 그렇죠? 정 제가 아까 말한 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을 먼저 찾으라고 지문 중에서 그럼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정은 선의의 경우에 하나요? 이게 틀린 거죠? 뭐라고 가야 돼요? 선악을 오케이 불문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3번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정이 있나 봐요 정 여기 있죠? 정 정이 보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네 오른거네 자 오른 거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그럼 이미 한 줄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자 갖다 놓고 그러면 정이 나왔다면 값과 명예신당의 약정을 을은 값이 적용한 자금이란 말 보이죠? 얘가 보이면 무조건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값을 병이 되는 거야 이 그림이거든요 자금이 보이면 돈이 보이면 얘가 돈을 준 거라니까 돈을 줘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게 만드는 거야 그림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건 중간 생략형이고 이건 계약 명예신탁이라고 그럼 사이클이 계약 명예신탁으로 바뀌어야지 얼른 머리가 이게 지금 전달이 되나요? 그럼 얘가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얘가 선이냐 악이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선이면 얘가 소유자가 누구데? 의리고 악이면 소유자가 누구요? 병이겠지 이게 선악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설문지를 읽고 옌지 옌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거니까 값과 알건의 명예신탁 약정은 병은 뭐예요? 선악을 관계없이 무효이다 맞아요 명예신탁은 병이 선이냐 악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 자 병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렇게 모른다라는 거야 명예신탁 사실을 몰라요 그럼 뭐예요? 그럼 병이 뭐라는 거야? 아 선이구나 그럼 매매 계약과 플러스 등기는 당연히 유효이니까 아 소유자가 을이 소유자이거나 취득하는구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 뭐야? 을은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X부동산에 이전등기를 청구해요 자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대금 청구가 맞는 거지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됐죠 4번 병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심이다 체결 당시에 명예상실을 몰랐네 그럼 체결 당시에 뭐예요? 몰랐다는 건 선이지 그런데 그 이후에 명예신탁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원제가 기준이다 계약 체결시가 기준이에요 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병은 뭘로 다룬다? 선의로 다룬다 이런 의미죠 자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뭘 중요하냐면 3포인트예요 이게 계약 명예신탁은 여기 자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럼 결국 그림은 이런 식이야 을 이렇게 병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눈에 보여 버립니다 그냥 아 자금 병이냐 선이냐 자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정이 있나 정? 여긴 정이 있나요? 없네? 정이 없죠? 을은 가백의 매수자금 2억 원 줬나 보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금을 돌려줘야 되죠 이건 등기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2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지출해야 될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갑이 이걸 부담했었나 봐요 그럼 이것도 같은 의미죠 이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그럼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인데 2번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한 번 더 명예신탁 문제에서 그냥 같은 지문이에요 참조만 해 주시고 갑과 을이 이와 같은 무효인 명예신탁 약정을 전제로 명예신이 간명의 가등기를 맞췄다 이 가등기 그럼 무효인 명예신탁을 바탕으로 가등기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가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인 거지 원인 무효 그럼 이건 어때? 혹시 이걸 빗대해 볼게 아까 종중 간의 명예신탁은 유효죠 내가 종중이야 A종중 내가 오촌 당숙한테 땅을 명예신탁한 거야 탈세 혐의 없이 그럼 유효, 무효 그런데 그 오촌 당숙이 팔아먹을 수 있지 그럼 문중에서 종중에서 가등기 해놓을 수 있죠 그 가등기 유효, 무효 유효지 왜? 유효인 명예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니까 그게 통정의 표시에서 문제로 여러 번 기출이 돼요 그 민법 총칙, 통정에서 그래서 혹시 통정하여 종중과 당숙이 통정하여 탈세의 목적 없이 명예신탁을 했다 그리고 종중이 가등기 했다면 그건 유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효인 명예신탁을 전제로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 가등기가 여기 을이 완전한 소유권 이득을, 취득을 전제로 사후에 값과의 사이에 매수자금 반환 의무가 있잖아요 돈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가름하여 보여요? 가름하여 뭘로? X부동 상처를 양도하기로 합의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합의라고 써놔야 돼요 아, 이건 유효죠 이건 유효,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 이게 2014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계시라는 거 4번이 정답 이해는 되죠? 많은 지문들이 이해가 된다는 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다는 거지 5번에 유치권 나와, 안 나와요? 이 5번 지문도 약간 어설프긴 해요 이게 왜 어설프냐면 이런 거예요 난 이렇게 보면 이 지문이 기출문제이긴 한데 이해가 안 돼요 자, 봐요 의리코 이렇게 병이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사갖고 오는 거잖아 그럼 등기 넘어왔죠 그런데 부동산에 얘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점유는 갑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등기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의로 됐죠? 그럼 얘가 원래 얘가 만약에 선이면 얘가 소유자죠 자금 돌려줘야 되지 자금 돌려주면 이 부동산 점유를 가져올 수 있지 그런데 의리 자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안 주니까 얘가 이 부동산을 유치하겠다는 거야 돈 줄 때까지 그런데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없죠 유치권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명의신탁에서 유치권이라는 말가 나오면 없다 해야 돼, 끝을 이가 유치권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유치권이 나오면 안 돼요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가 나오면 안 돼 명의신탁은 유치권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호 오시면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보이죠? 그럼 계약명의신탁 보이죠? 그럼 얼른 머릿속에 그림 그려요 갑, 을, 그 다음에 뭐야? 병 병은 여기는 알고 있네? 그렇죠? 알고 있잖아 그럼 아기자네? 그렇죠? 아기자란 말이야? 그럼 아기는 당연히 뭐예요? 매매 계약하고 플러스 등기가 무효이고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 이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 있어야 돼요 자, 1번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 무효? 네, 무효 그렇죠? 무효 얘가 선이었으면 이 지문이 맞아버려요 얘가 선이었으면 알고 있으니까 틀린 거지 이게 자, 갑은 병에 대해서 병에게 이 갑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왜 등기를 청구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자, 을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을 반항 거부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잠깐 봐봐요 지금 이 사람한테 등기가 있는 거죠 등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 등기는 무효죠 무효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죠 소유자가 병이니까 그러면 여기 소유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가면 매매대금을 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매매대금 원위치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서 돈 달라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너는 왜 등기를 말소하지 않니? 나 돈 못 줘? 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그게 동시의 항병권 그러면 을이 을이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항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동시란 말이에요 4번 정에게 팔았는데 빨리 읽을 거야 정이 나왔었네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제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땡큐이지 이게 답이지 병의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얘가 무효인 등기잖아요 이게 무효인 등기인데 얘가 팔아먹은 거야 정한테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해 붙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얘한테 쫓아와서 너 왜 남의 땅을 판 거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된다 안 된다 우린 될 것 같거든 남의 땅을 팔았으니까 이 도둑놈 새끼 손해배상 내놔?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얘는 이미 매매대금을 받았어요 매매대금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병은 손해를 본 게 없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청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병은 매매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단 말이죠 4번이 정답이었고 5번 6번 마지막 경매 동그라미 치세요 경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방학 숙제에 냈던 33번 문제입니다 이게 33번 문제인데 방학 숙제에서 33번이에요 33번에서 이건 복수 정답을 해줘야 돼요 1번하고 3번이요 얘도 1번, 3번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줘서요 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은 겁니다 이 사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그려졌죠 그러면 경매에서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 명의신탁이 됐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 안 따져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얘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악이자이더라도 얘는 유효입니다 이 등기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과 을간의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건 뭐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뒤에다가 유효다 무효다를 썼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뒤에 후속 지문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른 걸로 갖다 놓으시라는 거고 두 번째 병은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어요 병이 을이 지금 경락을 받은 거잖아요 낙찰대금을 완납을 했다고요 그럼 내 건데 얘가 왜 이걸 말소 청구하냐고 아무 관계가 없지 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병은 갑과 을사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 이게 뭐예요? 악의자죠 무슨 상관이야? 경맨인데 경맨은 병이 알았냐 몰랐냐 중요하지 않다고 매매에서는 중요해요 매매에서는 그런데 경맨은 을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경매일 때만 경매는 자 을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이걸 처분했네 그럼 정이 지금 악의자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팔아먹은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X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 약정은 요요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약간 이것도 중요한 판례거든요 이 5번 판례는 자 잠깐 봐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잠깐 보면 얘가 둘이 명의신탁 했죠 돈 줬죠 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경락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이 넘어오고 그 부동산을 팔아라 누군가에게 그럼 팔면 매매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득금이 그 이득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도 명의신탁의 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원래 명의신탁은 돈을 주고 부동산 사가지고 온 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어라 이게 명의신탁이거든요 그런데 돈 주고 명의신탁 약정한 다음에 이걸 사가지고 팔아라 매매대금이 이득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명의신탁이라고 판례가 본 거예요 여기까지도 뭐예요?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갑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X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그 매각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 두 번인가 기출이 된 시험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 되죠? 집에 가서 명의신탁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하나 맞힐 수가 있다고 이게 79번이나 아니면 80번으로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섬지 확인하세요 그럴 거예요 감독관이 알겠죠? 섬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섬지를 받으면 제가 한번 이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스탬프를 대각선으로 박아요 나중에 박은 다음에 칼로 배를 갈라요 배를 찍찍 찍지 말고 칼을 넣어가지고 카타칼로 쭉 그시면 돼요 연습해 보세요 모의고사 올 때마다 그럼 쉽게 되거든요 갈은 다음에 확인을 해라고잖아요 마지막을 넘기세요 그럼 80번이나 79번에 명의신탁이 보일 거예요 그럼 눈으로 푸세요 얼른 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의라는 사람이 선악인지 얼른 답을 딱 찍어놓고 가세요 그럼 이미 섬지를 확인할 때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생각을 요하지 않아요 이 명의신탁은 사령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1분을 벌어놓고 가시라는 거지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좀 쉬었다 오면 여기 점이 오자 한번 마무리했던 거 보자고요 좀 쉬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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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